배우 성유리, 왼쪽, 개그맨 김태균 슬래시 사진 등호 SPS 라디오 파워 FM 2시 탈출 걸투쇼 보는 라디오 방송화면 캡처 배우 성유리가 핑클 공연에 대해 안 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데뷔 초 유정 콘셉트로 인해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22일 오후 방송된 SPS 라디오 파워 FM, 서울 경기 107.7 메이거어츠, 2시 탈출 걸투쇼에서는 성유리가 스페셜 DJ로 출격했다. 이날 방송에서 DJ 김태균은 성유리에게 최근 그룹 잭스키스와 H.O.O.T.가 공연을 했다. 성유리는 누가 공연해 주신다고 하면 안 할 이유는 없다. 핑클은 어떻게? 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저희가 데뷔 초에 너무 요정같은 콘셉트를 했다. 연락주세요 라고 답했다. 지금 나이가 30대 후반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또 성유리는 그게 좀 고민이 되긴 한다. 그 모습을 받아주시기가 힘들지 않으실까 연락주세요 라고 전했다.